밥이 많더라 어린게 결재감기고 언니 밥 참 잘 됐다 밥은 잘 됐다 응 밥 잘 됐다 밥 아십니까? 그하고 물이 많이 덮이네 내가 삭았는갑다 내가 갖고 먹고 물 때는 항상 밖에 내가 먹어야 돼 밖에 내가 먹고 그냥 놔 놓는 거는 냉각하고 딱 넣어놔라 그래 넣어놔야 꼬신게 없어졌어 나는 냉각하고 더 내지 참기름 가서 냉장고에 딱 넣어놓으면 깜빡없다 냉장고에 안 넣어도 되더라고 밥그릇이 안 넣어 딱 잘된 내 밥이 하나 던졌어? 응 안 먹어봐라 내가 매운 걸 안 먹게나 전을 못 먹었잖아 안 봤어? 응 지금 나왔네 숟가락 먹을까예? 숟가락은 숟가락이 얼마인데? 숟가락 몇 개 일단 식사로 오세요 식사로 오세요 식사로 오세요 잘 부티가 기름에 튀김 저 식사로 오세요 이게 5,000원 하잖아 식음치 삼국네 식음치가 이 앞부내면 해도 살랑 할랑하 이랬는데 엄청 단단해 맛있어겠네 아무거나 파란 거는 넣어도 맛있다 식음치 나오는데 식음치 맛이 넣어놓으면 맛있다 육수 낼까? 응 나도 너무 센 불에 한번 타니까 약간략한 불에 다 볶으면 멸치 비린내가 없어서요 멸치가 그 다음에 끝 오늘의 요리는 푹 씁니다 푹 씁니다 신우씨는 대피가 많이 끓지 말고 그래도 끓어야지 물이 조금씩 냉게 났다 빠르게 있으라 흰구리가 안 익어서 조금 더 익기 때문에 익은 조금 익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안 익은 게 나아 하얗게 맛있게 하려고 원래 또 우리 쪽은 달달하다 달 안 되는 수도 나이가 할거 오 삼천원치 많다 그자 많지 대치는데 이런거 많다 야 나이 지사할 때 육천원치만 사면 되겠다 응 지금 시금치 맛있더라 시금치 올 여름에 그냥 말 없는 거는 안 먹다가 한번 사먹게 진짜 맛있는 거라 나는 이 가을에 시금치 놓으면 시금치를 참 많이 먹거든 해봐야 별 맛도 없고 그런게 아무 이런 나물 안하고 국물에 묶어져서 이런게 안 쓰리면 이런게 안 쓰리면 이런게 뭐 앵골앵골 대놓은게 다 쓰리겠다 한 무슨 말 욱수 문제는 조금 쓸게 밖에 안다 이게 계부 많이 들어간다 다 쓰러지면 안 했기 때문에 다시마를 먼저 던지내야 되니깐 다시마부터 조금 있다가 다시마부터 던지내야 되니깐 너무 안 우연하니 아까 뵈어 조금 더 낳고 꺼내고 새우 이어가고 그거 해야지 안 맞다 새우 이어가고 응 꺼리 얘는 그 겨두릉을 좀 넣고 코칫가리 풀고 마늘 넣고 참기름 넣고 그래가 양념장을 만들거든 그래갖고 위에다 한 숟가락씩 더 얹어주는게 고마 양념장 안 맞는거 그래 하지말고 그 국물만 해가 말았으면 맛있게 응 한 그릇에 12월 32일날 계산입니다 12월 32일날 어우 날짜가 묘하네 해는 묘하지 머리 좋은사람은 그때 보자 이거야 계산이 돼 뭐 할걸 뭐 언니 안 들리던가 이게 지단에도 마늘이 들어가고 참기름 조금 좀 전화 놓을게 냄새가 엄청 좋잖아 참기름부터 먼저 여어야 빨리 물이 안나온다 그대 이거는 많이 안나오는데 이게 국산 깨거든 그만 비벼도 개한다 조금 더 여깄어 나무를 나무를 시위무술 마셔서 고작고작 이래 많이 잘보면 처음이다 찬물로 서너 분 떠버려야 된다 예 알아요 혜숙이 니가 딱 말아주거든 아무도 가 가지마고 언니 그 느슨느슨 해가 가면 다 퍼있어야 돼 니가 딱 빨란빨랑 고단계 치고 딱 갔다와 이래갖고 알맞게 퍼지면 씻으면 돼 아 진짜 올려가 완전히 그 빙빙에 넣은 거 같은데 이거 아 그래도 국수 이거 제일 밍게 다 섞어놓아 이렇게 비비면 밀가루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더 쪼게 돼 아 아 아 행보 요정도만 할까 아 요만 하면 된다 아 빨리 나물 언니 좀 빨리 좀 언니 좀 나물 좀 담아줘라 빨리 옆에 아 어 김치는 우리 좀 들어 먹고 우리는 올 국수를 좀 많이 물어 아 아 아무것도 없는 게 없겠지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새우가 잘 우러났는데 새우까지 넣어놓은게 더 맛있다 조금 튀검는 것 같기도 한데 입맛이 다 틀릴께 겐유아 이거 휘발유입니다 너무 부족하게 CEOs § 3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